식목일의 날짜가 바뀐다? 만물이 새롭게 피어나는 계절 봄입니다. 따스해진 날씨에 맞춰 꽃과 나무를 새로 심기도 하는데요. 어릴 때부터 나무를 심는 날 하면 4월 5일 식목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식목일의 날짜가 바뀔 수도 있다는 사실 알고 있었나요? 산림청은 최근 제76회 식목일을 앞두고 식목일 날짜 변경 타당성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1946년부터 지금까지 매년 식목일은 4월 5일이었는데요. 지구온난화로 3월 기온이 높아지면서 나무를 심어야 할 시기가 빨라졌고 이에 따라 식목일을 앞당겨야 한다는 의견이 늘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식목일이 제정된 이후 70여 년간 식목일의 기온은 약 2도에서 3도 정도 올랐습니다. 먼저 식목일의 유래부터 알아볼까요? 식목일이 4월 5일이 된 이후에는 여러 가지 썰이 있는데요. 산림청이 지난 1997년 발간한 한국 임정 50년사에 따르면 신라의 성국 통일과 조선 성종의 친경제를 그 유래로 들고 있습니다. 신라 문무왕이 당나라 세력을 완전히 밀어낸 문무왕 17년 2월 25일 이 날을 양력으로 환산하면 4월 5일이 됩니다. 또 조선 성종이 서울 동대문 밖 선농단에서 제사를 올리고 손수 밭을 가며 풍년을 기원한 성종 24년 3월 10일은 양력으로 4월 5일이죠. 식목일 생각보다 더 깊은 역사가 있는 날이었죠. 뿐만 아니라 식목일은 나무를 심기 딱 좋은 날이라는 청명과도 가까운 날입니다. 24절기 중 다섯 번째 절기에 속하는 청명에는 구직갱이를 꽂아도 싹이 튼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식물이 자라기 좋은 환경이란 뜻이죠. 식목일 날짜 변경 타당성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힌 산림청은 국민적 공감대 형성이 필요한 상황이라 덧붙였는데요. 식목일 날짜 변경에도 찬성과 반대 의견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날짜를 바꾸는데 신중해야 한다는 사람들은 앞서 말한 식목일의 역사성과 상징성을 근거로 듭니다. 2009년 정부 차원에서 식목일 날짜 변경을 검토했지만 그대로 든 것도 그 상징성 때문이었죠. 나무를 심는 날이라기보다는 기념일으로서의 의미가 크다는 의견입니다. 하지만 식목일이 현실과 동떨어져 있어 날짜를 바꿔야 한다는 의견도 많습니다. 나무는 3월 중순에서 하순에 심는데 정작 그 기념일은 4월이라는 이유 때문이죠. 지난 1947년 4월 6일을 식수절로 정했던 북한은 1999년도의 3월 2일로 그 날짜를 바꾼 바 있습니다. 새로운 식목일이 될 가능성이 높은 날짜는 3월 21일입니다. 이 날은 유엔이 정한 세계산림의 날입니다. 산림청은 다양한 의견을 모아 식목일 변경 추진안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사실 식목일 날짜 변경에 대한 주장과 논의는 최근 10여 년간 계속되었는데요. 그동안 날짜 변경에 소극적이었던 산림청이 검토 가능성을 직접 발표한 만큼 식목일의 날짜가 정말 바뀔지 궁금해지는 시점입니다. 4월 5일 식목일 과연 어떻게 될까요?